눈사람 로봇 정말 정말 신난다 그치, 겨울에는 스케이트가 최고라니까 우리는 또 뭐하고 놀까? 으흠, 눈이 왔으니까 당연히 눈사람을 만들어야지 성공! 성공! 짜증난다, 몽! 난 눈이 싫다, 몽! 눈이 온다고 다들 신이 나서 행복해하는 게 너무 보기 싫다, 몽! 저, 그런데 이 눈사람은 뭡니까, 겨겡?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눈사람 로봇을 만들어놨다, 몽! 눈사람 로봇이요, 겨겡? 그라 참, 몽! 이 눈사람 로봇이 눈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눈이 쌓인 지피시지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, 몽! 역시 박사님은 찬자십니다, 겨겡! 하하하하! 이제 눈 오는 날은 재미있는 날이 아니라 악몽 같은 날이 될 것이다, 몽! 하하하하! 피티! 진짜 잘 만들었다! 너랑 정말 닮았어! 정말이야! 피티 눈사람은 피티랑 쌍둥이 같아! 내가 눈사람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! 피티 눈사람이 1등이야, 1등! 피티! 어떻게 하면 그렇게 눈사람을 잘 만들 수 있어? 우리도 가르쳐주라! 하하하하! 그게 말이지! 우선 눈을 잘 뭉쳐야 해! 그럼 우리 다 같이 눈을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어볼까! 하하하하! 그래, 좋아! 그러자! 빨리 빨리!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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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똑같아! 똑같아! 해! 으허헤! 나도! 내 눈사람이 마음에 쏙 들어! 하하하! 너희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! 으아! 왜 그래, 베라! 피티의 눈사람이 부서졌잖아!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우와! 정말 열심히 만든 건데! 피티! 우리가 도와줄게! 다시 만들자! 그래, 그래! 눈사람 만드는 거 재밌잖아! 다 같이 다시 만들자! 하하하하! 얘들아! 그래, 좋아! 그럼! 이번에는 더 멋지게 만들어야지! 히히히히히! 히히히히! 히히히히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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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하아! 내 눈사람! 어? 어? 제이!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?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심하잖아! 누가 그랬는지 밝혀내야 해! 어? 뭐야 뭐야?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? 왜 들리래? 지금까지 너희랑 같이 눈사람 만들고 있었는데! 해라! 제리 눈사람 근처에 있던 거 너지? 어? 네가 그런 거 아니야? 응? 그 뭐라고? 지금 누구한테 덮어씌우는 거야? 너희들이야말로 수상해! 뭐야! 진짜 내가 안 했다니까! 누구야! 누가 장난한 거야! 빨리 말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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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누가 웃은 거야? 어? 어? 으악! 으악! 내 눈사람! 내 눈사람이 부서졌어! 어? 정말이야! 스펀키 눈사람도 망가져 버렸어! 흥! 아무나 의심하니까 벌받은 거야! 뭐라고! 먼저 의심한 게 누군데! 그럼 이제 네 눈사람도 망가지겠다! 뭐? 그래서 내 눈사람을 망가뜨리겠다는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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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야? 헤라이 눈사람을 부수고 있어! 저 눈사람이 내 눈사람도 부숴버렸구네! 이 못된 눈사람!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든 건데! 그만둬! 헤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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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야! 눈사람을 부수고 우리한테 눈까지 던지고! 진짜 이상한 일이야. 맥타이거 소장님께 알려야겠어. 흐흐흠... 이제 이쪽은 끝났군. 자 그럼 다음 거래로 가볼까? 흐어어! 흐어어! 으응? 흐어어! 저기 있다! 아까 그 눈사람이야. 저 눈사람이! 시드 아저씨가 치어놓은 길을 어질러 놓고 있어. 거기 서! 이 롯데 눈사람아! 이제 잡았다! 롯데 눈사람 같으니 다신 장난을 못 치게 혼내줘야 해! 우와! 눈사람이 엄청 커졌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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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멕타이거 서장님! 수상한 눈사람이 나타나서 친구들이 만든 눈사람을 다 부수고는 도망쳤어요. 그래? 알고 있단다. 그건 멍 박사가 보낸 눈사람 로봇이다. 네? 그 눈사람이 로봇이었다구요? 어쩐지 역시 멍멍단의 짓이었군요. 그래? 지금 그 눈사람 로봇이 거대해져서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. 빨리 출동해서 막아야 한다! 네! 알겠습니다! 으악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멈춰라, 눈사람 로봇! 더 이상 나쁜 장난은 봐주지 않겠다! 조심해! 저 눈보라에 맞으면 모두 얼어버리고 마라! 겁먹을 거 없어! 분수포로 상대하자! 분수포! 발사! 발사! 으아악! 으아악! 분수포로는 안 되겠어! 엄청난 위력이야! 이러다간 마을이 다 얼어버리겠어! 그렇게는 안 되지! 모두 변신해서 공격하자! 쏘카 현신! 밧줄로! 일단 눈사람 로봇을 멈추게 만들자! 밧줄! 발사! 발사! 얘들아! 지금이야! 수오프! 발사! 발사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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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티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나도 진짜 잘 만들어진다! 으아악! 엄마야! 또 누가 나타난 거야? 또 못된 눈사람이 나타났나? 아니야! 이번에는 내가 실수로 그랬어! 미안! 후! 그럼 다시 만들면 되지! 다 같이 만들어야 재밌잖아! 아, 맞아, 맞아! 흐! 맞아! 맞아! 한국국토정보공사